옛날 옛적에 평양의 돌쇠라는 머슴이 살았습니다. 돌쇠의 마을은 일할 것도 먹을 것도 아주게 했습니다. 그래서 돌쇠와 마을 청년들은 여기저기 일하러 다니곤 했습니다. 그런데 이 마을에 좋은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평양의 대동강을 건너면 그곳에 일자리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새로 성벽을 쌓는다는 말에 많은 사람들이 그곳으로 갔습니다. 세경도 주고 밥도 주니 많은 사람들이 가지 않겠습니까. 돌쇠도 이 소식을 듣고는 대동강을 건너 일하러 다녔습니다. 그와 같은 마을에는 일자리를 구하는 청년이 십여 명이 있었으니 이들은 늘 일을 마치면 대동강을 건너 다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늘 배를 타고 그렇게 하다 보니 이 돌쇠와 친구들은 배를 부리는 데에 익숙하여 배주인은 이들에게 배만 빌려주고 자신은 굳이 하지 않았습니다. 돌쇠와 청년들은 어지간한 물살은 겁내지도 않았습니다. 그렇게 돌쇠와 청년들은 배를 타고 대동강을 건너고 있었는데 어느 날이었습니다. 한바탕 큰 바람이 일더니 물살이 이전과는 다르게 무지막지하게 거세졌습니다. 배를 몰던 돌쇠가 청년들에게 소리를 쳤습니다. 노를 저어라. 빨리 노를 저어. 안 그러면 물살에 빨려간다. 그런데 물살이 너무 강했기 때문에 어찌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니 물살이 거세서. 노가 안 저어진다고 큰일이다. 모두들 배를 꽉 잡고 있어라. 돌쇠와 청년들은 물살에 그대로 떠내려가서 바닥까지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다를 떠돈 지 여러 날 만에 한 섬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휴 다행이야. 계속 그대로 다녔다가는 우린 모두 물고기 밥이 되었을 거야. 모두들 이상 없는 거지. 물에 빠진 사람은 없지. 그렇게 돌쇠는 청년들을 살피고 한 명 한 명 보았습니다. 다행히도 한 명도 물에 빠져 사라진 사람이 없었습니다. 잘 모르는 섬이었지만 섬에 도착하여 목숨을 건진 것만으로도 돌쇠와 청년들은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돌쇠와 청년들은 힘을 모아서 배를 밀어서 배를 땅 위에 잘 정박해두고 섬을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어딘지 모를 섬을 돌아다녀보았지만 인적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한참을 돌아다녀도 별소득이 없자 돌쇠가 말했습니다. 일단 우리 날이 저물고 있으니까 저기 굴이라도 파서 굴 속에서 하루를 보내자. 조그만 참고 기다리면 반드시 우리를 찾는 사람들이 올 것이야. 그래서 청년들은 합심하여 굴을 파고 굴 속에서 함께 하룻밤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 안에서 돌쇠의 가장 친한 형이자 이곳에서 제일 나이가 든 칠복이가 말했습니다. 우리 죽더라도 함께 죽고 살아도 함께 살아서 나가는 거야. 알겠지 이제 믿을 것은 우리들 서로밖에 없어. 우리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모두 함께 행동하고 한 사람이라도 일을 꼭 따라야 할 거야. 그래야 집에 있는 부모님들을 다시 만날 수 있을 거야. 절대로 우리는 살아 돌아갈 때까지 함께한다. 모두들 알겠지? 그래 그러자 그렇게 돌쇠와 청년들은 서로 굳게 맹세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섬에서 생활을 한 지 며칠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섬 앞으로 아주 커다란 배가 지나갔습니다. 그러자 돌쇠가 청년들을 불러모았습니다. 아주 큰 배야. 큰 배라면 바다를 건너 집으로 돌아갈 수 있어. 모두들 옷을 벗어서 흔들어라. 배에 탄 사람들이 잘 볼 수 있게 말이야. 청년들은 옷을 벗어서 흔들어 배를 불러댔습니다. 다행히 그런 청년들을 발견한 큰 배는 섬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배에 있는 사람들이 쓰는 말이 달랐습니다. 돌쇠와 청년들은 당황했지만 이내 글씨로 써서 서로 말이 통할 수 있었습니다. 보아하니 이 뱃사람들도 중국 문자는 알고 있는 듯 했습니다. 뱃사람들은 청년들에게 말했습니다. 너희들이 살고 있던 나라는 우리는 어찌 가는지도 모르고 갈 이유도 없구나. 우리와 함께 가고자 한다면 우리나라로 같이 가야 할 것인데 어쩌겠느냐. 함께 가겠느냐. 그 사람들의 제안에 돌쇠와 청년들은 함께 가기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그 섬에 계속 그렇게 있다가는 굶어 죽을 것이고 그럴 바에야 다른 나라에라도 가서 후일을 도모하는 편이 낫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큰 배의 사람들과 함께 그들의 나라로 가니 그곳은 아주 큰 섬이었습니다. 사람들도 많이 살지는 않은 듯하였습니다. 옷을 입은 모양새는 중국 사람들 같았고 풍속이 아주 예의가 있고 잘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섬의 사람들은 돌쇠와 청년들을 반겨주었고 먹을 것들을 풍족하게 주며 후하게 대접하였습니다. 이야기를 나눠보니 섬의 이름은 낙도라고 하였는데 이 섬에는 딱히 임금이나 사또 같은 윗사람이 없고 세금을 내는 일도 없으며 사람들이 함께 열심히 일하며 사는 섬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섬의 사람들은 섬에 산지가 아주 오래되었으며 워낙 사람 수가 많지 않은데 남자는 적고 여인은 많아서 혼인하기도 쉬운 일이라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돌쇠와 청년 중에서 가장 나이가 많은 칠보기에게 뱃사람 이 자신의 딸을 보여주며 혼인을 하는 게 어떻겠냐 물어보았습니다. 그 딸은 아주 아름다웠으니 칠보기는 흔쾌히 그러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렇게 돌쇠와 청년들은 이 섬에서 편안한 하루하루를 보내다가 그러던 어느 날 돌쇠가 자신의 식사를 챙겨주는 한 여인에게 물었습니다. 이 땅은 어느 나라로 연결되어 있습니까? 혹시 근처에 나라가 있습니까? 이 섬은 연결되어 있는 나라는 없습니다. 다만 이 섬의 삶과 면화가 나질 않아서 우리는 매년 배를 가지고 중국에 가서 그것들을 사온답니다. 그러자 돌쇠가 기뻐하며 말했습니다. 우리나라 조선은 매년 중국에 사신을 보낸답니다. 그러면 우리가 중국에 가서 조선의 사신단과 만날 수만 있다면 우리가 그리운 고향 땅으로 돌아갈 수 있겠습니다. 부디 여기 사람들이 중국에 갈 때 우리도 함께 가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돌쇠의 말에 여인은 밖에 사람들에게 말해보겠다고 하고 밖으로 나가더니 잠시 후에 돌아와서는 일주일 뒤에 떠나면 되겠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돌쇠와 청년들은 드디어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며 몹시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드디어 보고픈 우리 가족들을 다시 만날 수 있게 되었구나. 일단 중국에 가는 것이니 아직 기뻐하긴 일러. 중국에 넘어가서 다시 조선 사신단을 기다려야 해. 그래도 이제 우리가 기다린 보람이 있는 것이야. 아마 우리 부모 형제들은 우리가 죽은 줄 알고 얼마나 슬퍼하고 계실까. 그것만 생각하면 잠이 안 왔는데 너무 잘 됐어. 그렇게 돌쇠와 청년들이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모두들 좋아하지는 않았습니다. 이 섬에 있는 동안 여인들과 염분이 생긴 청년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돌쇠에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어차피 고향에 간들 여기처럼 행복하게 잘 살 수도 없고 이렇게 아름다운 처자들과 염분을 쌓지도 못하니깐 차라리 이곳에서 사는 게 낫지 않을까. 그러자 돌쇠가 화를 내며 우리가 섬에 떠내려왔을 때 한 약조를 잊은 거냐. 모두 무사히 집으로 가자고 하지 않았더냐. 그런데 지금 와서는 안 된다는 것이냐. 집에 있는 가족들을 생각해 보았느냐. 그러자 청년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가장 나이가 많은 칠보기의 얼굴빛이 어두웠습니다. 그리고 칠보기는 자리를 떠서 어디론가 가버렸습니다. 칠보기가 간 곳은 자신의 집으로 서둘러 부인을 찾았습니다. 반갑게 맞이하던 부인이 헐레벌떡거리는 칠보기를 보고 서방님 무슨 일이세요? 안 좋은 일이라도 있는 것입니까? 그러자 칠보기가 부인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부인, 우리 일주일 후에 중국 가는 배를 타고 조선에 갈 것입니다. 그곳이 우리 부모와 형제들이 있는 고향이지요. 당신도 당연히 나와 함께 갈 것이지요. 그러자 부인이 잠시 머뭇거리다 칠보기를 보며 저야 당연히 서방님을 따라 가고 싶지만 그렇게는 안 될 일입니다. 칠보기가 의아해하며 말했습니다. 왜 안 된다는 것이요? 제가 당신의 마음에 들지 않는 게요. 아니면 우리 고향에 가면 고생할 것 같아서 그러시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서방님은 재난군인데 제가 마음에 안 들 이유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서방님과 함께라면 어떤 험한 일도 즐겁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섬에는 한 가지 규율이 있습니다. 무슨 규율 말이요? 자세히 말해주구려. 이 섬 여자들은 혼인을 하거나 난 건 이 섬을 떠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알다시피 이 섬에는 처자가 많습니다. 그래서 혼기를 놓치고 혼자 늙어가는 난학들도 많지요. 그런데 이 섬을 떠나지 않는 이유는 그렇게 혼사를 치르겨고 섬 밖으로 떠난다면 이 섬에는 더 이상 사람들이 살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 섬의 여자들은 절대 섬 밖으로 떠날 수 없습니다. 그러자 칠보기가 너무 놀라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부인을 보며 그런 법규가 있었군요. 나도 당신과 함께 이곳에 있고는 싶지만 내가 애들한테 한 말이 있어서 고향에 갈 때까지 모두 한 몸이 되자고 했는데 내가 약조를 어기면 대장부가 할 일은 아니지 않겠소. 서방님 저는 신경 쓰지 마세요. 대장부가 아녀자 때문에 이곳에 사는 것은 저도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빨리 고향에 가서 부모님께 살아있다고 알려야 하지 않을까요? 지금 가족들은 슬픔에 참겨 아무것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칠보기는 더 이상 말을 못하고 청년들이 있는 곳으로 갔습니다. 돌쇠는 넓이 나간 칠보기를 보았습니다. 돌쇠가 칠보기에게 연유를 물었습니다. 형님 무슨 일이 있는 것입니까? 왜 표정이 안 좋습니까? 고향에 가는데 기쁘지 않겠습니까? 그러자 칠보기가 말했습니다. 나는 여기서 혼인을 하지 않았나? 내 부인은 어쩐단 말이야? 그렇다고 고향에 있는 부모님을 찾아가지 않을 수도 없고 내 부인은 이 섬을 떠나지 않을 것이니 그렇다고 나만 남아있자니 내가 아우들에게 한 약조가 있는데 사내로서 한입 갖다 두말할 수 없지 않겠냐? 그리고 칠보기는 아내가 이 섬을 떠날 수 없다는 이야기를 상세하게 설명했습니다. 그 후 칠보기가 떠날 일주일 동안 칠보기 부인은 성심성의껏 돌봐주었으며 배가 떠날 때에는 음식까지 잘 장만하여 주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떠나는 날이 왔습니다. 칠보기를 배웅한 부인은 칠보기를 보고 저는 오늘 당신이 보는 앞에서 사라져서 제가 결탄코 다른 남자를 마음에 품지 않을 것을 증명하겠습니다. 부디 서방님 가족들과 만수무강하세요. 그리도 다른 여인을 찾아 꼭 혼인하세요. 부인은 그렇게 말을 남기고 갑자기 바다에 몸을 던졌습니다. 그러니 배에 탄 청년들과 칠보기는 몹시 놀랐으며 칠보기는 이내 눈물을 펑펑 쏟았습니다. 그런 일이 있고 나서 돌쇠와 청년들은 중국으로 갔다가 다행히 얼마 후에 조선에서 건너온 사신단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과 함께 고향 가는 길에 올랐습니다. 헌데 사랑하는 부인을 잃은 칠보기는 슬픔과 부인에 대한 그리움에 고향 가는 길에 시름시름 앓다가 압록강을 건널 무렵에 결국 가족도 만나보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돌쇠를 비롯한 나머지 청년들은 그런 칠보기와 그의 부인의 넋을 기리며 기도해 주었고 그들이 하늘에서 다시 만나 행복하기를 간절히 빌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돌쇠와 청년들은 모두 고향에 잘 돌아가서 그리웠던 부모 형제들을 다시 만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섬애가 있어서인지 돌쇠와 청년들은 아무 병 없이 오래오래 살았습니다. 이번 이야기는 남편을 사랑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한 아내와 그것을 잊지 못한 남편의 이야기이지 않겠습니까? 요즘 우리 부부들도 이 부부처럼 상대방에게 헌신한다면 싸울 일이 없지 않겠습니까? 구독은 공짜입니다.